웨이버님 털린네 웨이버님 털린네 웨이버님 털린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분위기를 망쳐나? 그래 그래 공진 강해야지 택업 이거 이거 가보자 봐보지않는게 너 어차피 죽었던 녀석아 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여기 봐봐 와아아아 이 척을 놓아 혼자있지마 나 1대1 챔피언 로시아닌이 섹시!! 쓰셔! 아! 에헤헤헤헤 그래도 이기네 혼자있지말라 그래 찐 녀석 으아앗 오 다행이네 가아 그건가?! 뭐야 이거? 뭔데?! 마사지님 잘 맞으셨나요, 저의 압을? 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저의 힘이 너무 시원해 죽겠다고!! 오케이ㅎㅎㅎㅎ 그냥 돼지 드래그 먹자 돼지 드래그 먹 Bra hatred 9경 Quantum 아이 손님을 또 찾아주셨군요 아니 저희 MATT이 마사지 잘하셔 아이고 이소님! 이소님은... 이소님은... 야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 인간체장에 태어난 피지컬 게임을!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에로... 만들어... 에로... 만들어... 에로... 만들어... 에로... 만들어... 에로... 만들어... 와... 팀원들이 만들어준... 어허! 만들어준 밥상에... 이런 세상에... 루시안 벽으로 빠지는 센스모속! 뭐야 내가 그랬어? 히히... 히히... 내가 그랬어? 어허! 왜 이럴때 탔어? 런드링을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아우... 레드 있나? 발음 벅차고... 아아... 아! 마사지 최종이 봐주셨나요? 오케이! 안녕! 하하하하하하 에이! 에이! 아 기다린다! 자 루시안... 포기하자! 도와! 쟤! 아하! 다친 왈 도끼손고! 에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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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 도와, 도와! 아어어어, 도, 도와, 도, 도! 아어어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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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콰이 편당이 없어요? 오케이 누가 줬습니다 아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아들 낳았거든 그 친구한테 키보드 아 딸이구나 딸 낳는데 그 친구한테 키보드 잡게 해고 이건 다 이겨 진짜 너무 쎄 33번에 풀팀이 나와가지고 너무 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론을 먹어도 우리가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적 억쟁이를 2개나 뭐 이거 이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알파로 한번 킬 가능하긴 한데 뒤로 돌아가면은 알파 못올텐데 자 타이밍 노립니다 어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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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내준게 좋을 것 같은데? 어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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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와 아이고 와 노력한 모습 좋았다 아냐 노력한 모습 좋았어 아 진짜로 귀감이 됐어 좋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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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쌍둥이 밀었고 들어온다 이거 미신이 이제는 저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까 쌍둥이까지 밀었고 쌍둥이까지 밀었고 자 넥서스만 남은 상황 자 네 존재했으면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 군무기 맞추고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좋아 어 좋아 이제 마무리 지면 되겠다 이번에 살아나면 마무리 저쭈 어 지도리 벌써 여깄네 꼼깡좋아 아 못 맞춰도 패롤을 패롤을 막았으면 상당한 이득이죠 자 여기서 공격이다 델트 공격 오케이 상담 확대를 놓고 쌍둥이 참 자 일로 오겠죠 일로 오겠죠 좋습니다 미니언이 끝납니다 아 일생공신 미니언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듭니다 좋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뭐야 일로 안갈건데 누거나 먹을게요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누가 먹어요 지금 그러고 여기서 집에 갈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치였습니다. 모션을 맞을 수 없습니다. 레덱톤이다! 레덱톤이다! 오케이! 개군! 좋아좋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살려야죠. 어? 내가 간다! 마거를 살려야 해 마거를 살려야 해 아니, 나는 진짜 사나이 군대 갔다 온 진짜 사나이 군대 안 가면 그냥 사나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나이 허가한 개선 내가 간다 사진리 똑같은 시골이 비쌌지만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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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번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병들게 너무 좋아 evaluated 오케이 오케이, 다녀갑시다!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남자인 듯 그녈 보고 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묻힐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어라 너 너무 이상 초기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케이 원, 투! 원, 투! 원, 투! 드립! 미스트북 맡기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드립! 포!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 애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기도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겐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 초기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 줄그러 여자 눈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아아아아아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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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헤멜 오래바라에서는 옳은 여러분들 다음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